네, 반갑습니다. 영광의 얼굴 들으시네요. 반가운 얼굴도 보게 되네요. 반갑습니다. 제가 작년에 공시법 강의를 했고요. 공시법 강의는 14회 때부터 강의를 했고 제가 14회 공인중개사고요. 그다음에 실무는 강의를 하다 보니까 졸업생들이, 현장에 계신 분들이 자꾸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답은 해드리는데 좀 찜찜해. 책에 있는 얘기만 하니까 현장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좀 제대로 알고서는 우리 졸업생들한테 도움을 줘야 되겠다 해서 제가 23회 때 졸업생 때부터 현장에서 중개사무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9년, 10년째 하고 있고요. 한 5년 정도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하던 얘기들을 우리 졸업생들한테 어떻게 하면 또 가르쳐 드릴까. 왜냐하면 하다 보면 직원들이 오면 요새 새로운 중개사분들이 많이 취직을 하러 오시거든요. 그런데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공부만 하셔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하던 그 교육, 우리 직원들한테 하던 그 교육을 학원에서 한 번 구현해보고자 이렇게 강의를 개설해서 지금 4년째 실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몇 가지 사무실에서 실제로 쓰는 것들을 가져왔어요. 한 번 보시고요. 요새 어떻게들 지내세요? 멍때리고 계세요? 이제 자격증 따셨으니까 업무를 하셔야 될까요? 지금 현업에 계신 분 계신가요? 현업? 안 계세요? 계획 중이신 분? 계획하셨으니까 지금 강의 들어 오셨겠죠. 저는 이제 작년까지는 강의를 쭉 하다 보니까 책에 있는 내용들 강의를 쭉 했단 말이에요. 하면 이제 졸업생을 수료하신 분들이 전화 오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는데 강의 다 했던 거거든? 강의를 다 책에 있는 거 강의 했잖아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올해는 조금 이제 훈련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실전에서 직접 해보셔야 될 일들을 훈련하는 그래서 연습하는 과정을 좀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하려고 그래요. 이론 공부보다도. 그래서 작년보다 시수가 좀 늘었죠. 작년에 하루에 3시간 했는데 올해는 이제 이게 실제로 계약서도 작성해보고 그 다음에 계약 진행도 해보고 할 거거든요. 그걸 조금 더 많이 연습하시려고 그렇게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하루에 4시간씩 잡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계 우리가 이제 뭐 하러 오신 거죠? 중계 배우려고 하셨죠. 중계학이 아니라 공부하러 온 게 아니라 이제 중계를 배우시려고 온 거예요. 중계가 보통은 이제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중계가. 제일 먼저. 제일 먼저. 다른 사람이 뭐 어쩌지 뭐. 물건이 있어야지. 공부하지. 공부 이제 그 정도 했으면 됐어. 책은 그 정도. 책 공부. 이런 분들 계세요. 제가 중계학을 하려고 하는데 중계하기 전에 어떤 책을 봐야 될까요? 뭔 책을 봐야 그냥 중계하세요. 현장에 가서 취직하시고 또는 계약을 하세요. 현장에서 배우시고 책으로 배워봤자 다 까먹는다니까. 아무 의미 없고 책으로 배우는 거는 이제 언제 하냐면 하시다 보면 자기한테 필요한 것들이 있어.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그때 가서 전문 책을 보던지 하시고 처음에 그냥 시작하세요. 그런데 처음에 또 아무것도 생판 모르는 상태에서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표준적인 중계 업무에 대해서 지금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 요 정도 하시고 하시면 바로 원래 제 목표는 요 강의 들으시면 그냥 자신감 있게 개업하시도록 개업할 수 있도록 그게 목표이긴 해요. 목표이긴 해요.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 지점장님 명퇴하시고 60 좀 넘으셨는데 합격하시고 다른 데예요. 우리 김포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 나중에 이제 우리 실제로 계약 진행할 거거든요. 계약 진행. 진행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상황극을 한단 말이에요. 상황극. 그러면 이제 이게 자기가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기회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그분 60세 넘으셨는데 자기가 해보겠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훈련에 참여하셨다고. 그런데 그분이 이제 바로 졸업하자마자 수료하자마자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오피스텔 400세대 오피스텔인데 부동산 두 개 있대. 두 개 있는데 하나가 나는데 피가 5천이라고 하더라고요. 해도 될까요? 할까요? 말까요? 400세대요. 오피스텔 400세대에 있는데 부동산이 두 개 있대요. 할까 말까. 피가 5천이야. 무조건 해야지. 무조건 하셔야겠어요. 무조건. 두 개 있어요. 두 개. 오피스텔은 이게 거기에 갔을 때 또 어디였냐면 대학병원 앞이었거든요. 공실은 없는 오피스텔이야. 공실은. 저런 신도시 오피스텔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잘하고요. 기본 교육 들으시고 전체 중개업이 어떻게 흘러가지는지 다 아시니까 조금 연세가 있으시니까 순발력은 좀 떨어지시잖아요. 그래서 젊으신 여자 실장님 한 분 두시고 하시는데 잘하세요. 잘하시고 기본적으로 500 이상은 가져가시고 옆에 상가도 있고 하니까 가끔 이분이 상가도 한 두 개씩 하시고 지산도 있거든요. 지식산업센터. 그런 것도 가끔씩 하시고 쭉 하시다가 제 강의는 표준적인 중개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때그때마다 특이한 것들은 여러분들 그때그때 또 공부를 하시던지 저한테 물어보셨던지 주변에 베테랑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하면서 그렇게 하셨으면 하는 거지 자기가 완벽하게 공부를 해놓고 중개업을 시작하는 게 아니다. 자, 그럼 중개하려면 이제 처음에 물건이 있어야죠. 네, 물건이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손님이 있어야죠. 손님이 있고요. 손님이 찾는 물건이 있어서 매칭을 시키겠죠. 연결을 한단 말이에요. 이때 이제 집 보여주러 가겠죠. 저는 이제 주택 위주로 합니다. 여러분들 공장도 하시죠. 공장 강의도 있던데 그런 특수한 것들은 빼고 기본적인 주택만 집을 보여주겠죠. 이때 이제 역사가 이루어지지. 그렇죠?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이거. 집 보여주러 갈 때 여자분들이 잘하시더라고 보여주러 가면서 이분들의 정보를 다 얻는 거죠. 그러면서 이 물건의 상태라든지 이런 거를 그러면서 이제 그때 신뢰가 쌓이죠. 저는 그냥 멀뚱멀뚱 가요. 그 다음에 봤더니 물건이 괜찮대. 괜찮대. 제가 아파트라고 생각하세요. 아파트 보여줬더니요. 전세 얻으러 5억 전세 얻으러 오신 분인데 보여줬더니 아, 괜찮대. 일주일 일주일 하고 이런 게 맞아. 그러면 계약해야죠. 그럼 이제 어떻게 계약을 성립시켜야죠. 계약 성립을 어떻게 시켜요? 보통은 보통은 계좌 받아서 입금하자. 주인한테 여러 여러한 조건에가지고 계좌 받아가지고 계약금의 일부를 입금하자. 그러면 이제 뭐가 돼야 돼요? 계약이 성립된 거죠. 계약서는 계약서는 언제 써요? 날 잡아서. 날 잡아서 쓰는 거예요. 계약서 작성. 계약 체결이라고 계약서 작성일은 달라요. 이해되십니까? 계약 체결이라고 계약의 체결은 언제 돼요? 계약의 성립이라고 제가 쓴 거죠. 계약 체결이잖아요. 계약의 성립은 언제 돼요? 합의가 되면. 우리 민법 공부하셨잖아. 매매, 전세 이런 계약이 요식행이에요? 불료식행이에요. 불료식 계약이잖아요. 양식이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뭐만 있으면 돼. 당사자 간에. 합의만 되면 되면. 합의했다라고 하는 건 증거를 남겨두기 위해서 계약금을 입금하는 거죠. 입금되면 뭐가 된 것으로 봐. 합의된 것으로 봐서 성립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계약서는 나 직장 다니는데 주중에는 못 쓰니까 주말에 쓰겠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주말에 계약서 작성해. 계약서를 작성해. 그다음에 이제 계약대로 이행을 하겠죠. 이행을 해. 이때 이제 흔히 얘기하는 잔금이자에 잔금 처리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뭐야? 등기? 인도? 이때 이때 다 인도 이때 이행할 때 이사 들어가고 그래요. 돈 받아야지. 뭘 받아요? 종교해 보고 이거 받으려고 지금 이 난리를 친 거 아니에요? 결국은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우선 이제 처음에 중개협회 이런 데 가면 중개사고 예방 이런 얘기 나온다고요. 중개사고 왜 이러나? 중개사고 왜 이러나? 같은 일인데도요. 같은 일인데도 의뢰인이 관청에다 등록관청에다 외신고를 해.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결국은 다 돈이에요 돈. 중개 보조원이요. 계약 성립할 때요. 보통 문자로 주고받거든요. 이런 거 다 할 거예요. 문자를 임대인하고 임차인한테 주고받으면서 계약금의 일부 얼마 입금되면 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계약 문자를 보내요. 양쪽에 계약 문자를 보내서 입금을 하면 계약이 성립됐잖아요. 중개 보조원하는데 이 임차인이 실제 있었던 일이야. 중개 보조원 200에 나왔는데 50에 해달래. 임차인 50에 해달래. 해줘야 안 해줘야. 안 해줄 거 아니에요. 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말이 좋지. 협의라고 되어 있지. 협의가 돼야 안 돼.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50에 해달래. 그럼 이 중개 사업에서 안 해준다고 했겠죠. 그러니까 이 임차인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계약 해줬던 실장님 공인중개사 아니잖아요. 중개 보조원. 중개 보조원이 중개돼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럼 신고하면 다 갓대로 행정처분 대상이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다. 돈으로 해결되면 아무래도 세상 살기 좋은 세상이에요. 이거 이제 중개 보조를 어떻게 받을 건지 그 다음에 요새 중개 보조가 되면 반드시 뭘 해줘야 돼요.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끊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현금영수증 끊어주는데 꼭 이러죠. 현금영수증 끊어줄 때 부가세 포함 포함하지 않아요. 포함 포함 여러분들 100만원 일반 사업자면 10% 부가가치세 일반 사업자면 10% 간인과세자면 3% 3% 뛰는데 여러분들 100만원을 받았어. 100만원을 받았는데 거기서 10%는 부가세로 떼어줘야 돼. 그러면 얼마를 받은 거예요? 90만원 받은 거죠? 부가가치세 10%를 떼줘야 된단 말이야. 국가에 그러면 중개 보조가 원래 찐이 얼마야. 찐이. 100만원이면 110만원을 받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중개 보수에 부가세는 포함이 안 된 거야. 부가세는 별도로 받는 거예요. 그럼 현금영수증 끊을 때 얼마를 끊어줘요? 110만원은 끊어주는 거예요. 되셨죠? 네. 110만원에서 거기서 부가세 10% 포함해서 현금영수증 끊어주는데 꼭 어떤 손님들이 꼭 어떤 손님들이 계셔? 현금영수증 필요 없으니까 100개 해달라고 그런 건 많잖아요. 그럴 때를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그런 것들 그런 것들 그럼 100개? 해줘요. 대신에 뭐 안 끊어져. 현금영수증은 안 끊어져. 대신에 아, 이건 마이크 잡고 하는 얘기가 아닌데 아, 이건 마이크 잡고 하는 얘기가 아닌데 나중에 나중에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런 얘기들 중개 보수 근데 또 중개 보수를 또 얘가 또 꼭 그래 이제 하다보면 또 너무 처음에 겁주는 건 그렇겠다 최고가에 해줬거든요? 최고가에 팔아줬거든? 그 당시에 근데 더 올랐어 더 올랐어요. 화가 나야 안 나 매도인은 화가 나 꼭 그럴 때 하지 이런 말인데 부동산에 홀려서 팔았다고 자, 최고가에 팔았는데 그럼 이제 결국은 신계료 나 싸게 팔았 그때는 최고가였는데 지금은 싸졌죠? 그러니까 꼭 뭐라고 나 싸게 팔았으니까 이거 깎아달래 이해되시죠? 그래서 800만 원이 나왔는데 200주겠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아예 똥 밟았네 200백 받고 말아 이거 하는데 엄청 고생했거든 최고가 팔아주려면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럼 800을 받아야 될 때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받으실까? 네? 200 이상은 안 주겠대요 200 이상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죠? 지급 명령 신청해 지급 명령 지급 명령 제가 다 해본 것들 설명해 드리는 게 지급 명령 이런 제도가 있어요 지급 명령 신청을 해서 지급 명령에 대해서 얘가 아무런 응답을 안 하면 지급 명령 결정이 지급 명령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요 이것들을 강제집행을 하는 거예요 하고 지급 명령에 대해서 채무자가 이의신청 채무자가 누구예요? 의뢰인 우리 공인중개사는 채권자 중개부로 채권자고 채무자가 이의신청하면 여기에 소송으로 가요 소액사건으로 가는 거예요 가면 소송에서 법원까지 저도 가봤어요 소액사건으로 가서 소송에서 법원까지 가봤다고 법원까지 가면 보통 법원에서 인정해 주는 게 법정 사안 요율의 3분의 2는 인정해줘요 아무리 미뤄도 그러니까 만약에 600만 원을 받았다 600만 원이 상한 요일이다 그럼 600만 원이면 3분의 2니까 얼마 정도? 400 400까지는 줘라 이렇게 판결이 나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마음을 굳게 잡으셔야 돼요 멘탈이 강해야 돼 내가 아무리 못 받아도 소송까지 가면 얼마는 받는다 3분의 2는 받는다라는 기분으로 하셔야지 이게 협의가 돼요 되셨습니까? 그리고 판사님들이 그렇게 공인중기사한테 비호의적이지는 않아 공인중기사한테 제 담당 판사님이 그래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호의적이시더라고 임차인을 막 매도인을 막 나무래 공인중기사가 발품 판기 얼만데 뭐 그러시면서 그걸 왜 안 주냐고 막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이런 얘기들 이런 것들 이제 어떻게 인터넷으로 되거든요 인터넷으로 하는 거니 인터넷으로 인터넷으로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이 중간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이 중간에 이 중간에 중간에 계약서 쓰고 이 이행하기 전에 뭐가 있을까? 매매면 거래신고 하셔야죠 책으로 배웠던 중개사법에 공부하셨던 뭐가 있어야 돼요? 거래신고 하셔야죠 거래신고 며칠이네 30일이네 30일이네 그래서 이 거래신고가 옛날에는 60일이었어요 60일이었다가 이제는 30일 그래서 이 거래신고가 현장에 가면 뭐랑 이게 조금 연결이 되냐면 중도금하고 연결돼요 우리가 해악 이미 해제는 언제까지 할 수 있죠? 이런 얘기를 딱 일반인한테 하면 뭔 얘기가 그러는데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신 분들이니까 해악 이미 해제 해제 이행의 착수 이행의 착수 전까지 전까지 마음대로 계약 깰 수 있냐고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하면 지켜야 돼요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되냐고 그걸 뭐라고 그래? 구속력이라고 하죠 계약의 구속력 약속을 하면 지켜야 되는데 약속해놓고 깰 수 있냐고 깰 수도 있어 내 마음대로 깰 수도 있어 대신 계약금 포기하라고 준 게 있으면 포기하고 받은 게 있으면 백 상환에서 깰 수도 있다 그게 이미 해제잖아요 근데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그거 할 수 있어요 이행의 착수 전까지 이행의 착수 그게 언제예요 중도금 그렇잖아요 배우신 거잖아요 중도금 그래서 중도금이 들어가면 마음대로 이미 해제가 안 되니까 어느 정도 이 계약이 구속력이 세졌죠 이 약속은 지켜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깨지지가 어려우니까 중도금이 들어간 다음에 거래신 거예요 이게 되셨으니까 중도금이 들어간 다음에 거래신고해 거래신고했다가 해제되면 또 다시 일할 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60일 때는 중도금이 두 달 내에 잡았다고 거래신고를 60일 내에 해야 되잖아요 중도금이 들어간 다음에 거래신고해요 이게 되시죠 근데 60일 내에 거래신고하니까 한 50에서 60일 사이에 중도금 넣고 거래신고했는데 이 거래신고가 며칠로 빨라져버렸어 30일 그래서 요새는 중도금을 30일 전으로 땡겨요 됐습니까 그래서 한 25일 정도 해놓고 해놓고 이제 거래신고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 아니야 거래신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신고할 때 뭐가 들어가야 돼 거래신고할 때 우리 김포 조정지역 아닌가요 조정지역이잖아요 규제지역이잖아 그럼 뭐가 들어가야 돼 자금조달계획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죠 정식 명칭은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이것도 같이 들어가야죠 누가 넣어 공인중개사가 넣어요 해보면 아는데 이거 인터넷으로 하거든요 인터넷으로 넣어낼 때 이것도 같이 넣도록 돼 있어 누가 이거 신고할 때 공인중개사가 신고할 때 그 다음에 여기는 투구갈은 아니죠 투기과열지구는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중개를 부동산 어디서 하실 건가 김포에서 하실 계획이세요 지금 강서쪽 이쪽으로 나가실 분도 계실 수도 있잖아 투기과열지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증빙서료 증빙자료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런 자료도 같이 어떻게 넣어요 파일로 넣어요 파일로 넣는다고 해요 그런 거 다 할 거예요 파일로 그러면 이런 거 들어가야 되니까 미리 뭐 할 때 계약서 쓸 때 이거 작성해요 집에 가서 작성하라고 그래요 매수인한테 계약서 쓰면서 쓰면서 여러분들은 양식만 줘요 이렇게 양식만 주면 집에 가서 매수인이 양식대로 쓰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또 전화 와요 여기 이거는 뭐 어떻게 써야 되느냐 전화 온다고 양식을 쓰면 자기들이 쓰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줘요 부송산에 와도 되지만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면 파일로 담겨져 있냐고 내용 가지고 그다음에 증빙자료도 파일로 장고증명서 이런 거 통장 장고증명서 이런 것도 사진으로 보내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래신고 하실 때 그 사진에 있는 이 내용도 이건 입력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거 사진 찍은 것은 파일로 첨부 파일로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중계라고 하는 게 이렇게 이루어질 때 각각의 곳곳에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다고 이게 말이 쉽죠 말이 쉽죠 물건 물건 얘기할 때 물건은 뭘 보고 정보를 얻어요 등기부 공시법 하셨잖아요 등기부 제 전공 등기부 여러분 김병현 선생님 한테 잘 배우셨잖아요 등기부 그다음에 이 물건이 대출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은 등기부 보고 확인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확인설명서 써보셨어요 써보신지는 않았죠 보신 적 있죠 공부했으니까 확인설명서에 위반건축물 체크사항이 있던가요 이게 이 건물이 위반건축물인지 아닌지 체크사항이 있잖아요 그럼 그걸 뭘 보고 체크해야 돼요 대장 그러니까 물건 알기 위해서 등기부도 알아야 되고 대장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 신입 중계사님한테 실장님한테 이거 좀 등기부 좀 급하니까 등기부 어디 몇 호 등기부 좀 뛰어너라 정부 24 보고 있더라고 등기부를 어디서 뛰어 인터넷 등기서서 뛸 거 아니에요 어디서 뛰어 인터넷 등기서서 뛰어야 되는데 정부 24 거기서 막 보고 있더라고 정부 24 에서는 못 뛰는 거예요 대장이라든지 중인옥 등총 이런 것 뛰는 거잖아요 이런 거 이거 오늘 숙제예요 다음 시간에 계약서 한번 작성하고 진행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는 등기부라든지 대장 한번 시퇴 오세요 그래야지 다음 시간에 제가 얘기할 때 이 사람이 그때 뭘 얘기하는지 아실 거예요 걸리는 데가 있어 걸리는 데가 특히 건축물재앙 같은 것도요 제가 처음에 이제 저는 처음에 강서에서 하다가 조그맣게 했어요 조그맣게 강서에서 하다가 입주장하겠다고 위례신도시로 갔어요 위례신도시로 가서 하다가 지금 법인으로 해서 사무소가 두 개예요 분사무소에 가지고 이제 성남에도 있고 위례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신도시다 보니까 기존 시장이 아니죠 새로 생긴 시장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강남에서 부동산 하신 분도 오시고 분당에서 하시는 분 곳곳에서 베테랑 분들이 다 모이실 거 아니야 일명 선수들 라고 하는데 저는 그 당시에 몇 년 안 됐으니까 우리 사무실은 새내기인 것처럼 했는데 옆에 보신 분들은 다들 자랑하신단 말이에요 나는 어디서 몇 년 하다고 또 어떤 분은 양평에서 토지만 심련하셨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러시냐고 대단하시다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막 뛰어오셨죠 그분이 양평에서 토지 심련하신 분이 막 뛰어오시더니 건축물대장 어떻게 뛰냐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 안 뛰어봤을까요 그분이 뛰어봤죠 뛰어봤는데 무슨 건축물대장 안 뛰어봤자면 아파트 건축물대장은 안 뛰어봤어 이해 되십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해보면 알아 그래서 일반 건축물대장 아파트 건축물대장 동호수가 단계별로 들어가야 되거든 그 클릭을 어디에 하는지를 모르셔서 오시기도 했어요 직접 해보셔야 돼 대장 이런 거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물건을 얘기할 때 이런 것은 법리적인 얘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본적인 물건의 정보 어떤 게 있냐면 집이 좋은 물건이 있는데 방 3개짜리를 찾아야 방 3개짜리를 찾는데 방 3개짜리에 우리가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 그런데 이 임차인이 에어컨이 있어야 돼 시스템 에어컨이 있는 전세물건을 찾아 그럼 이게 이 물건이 에어컨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다 뭐예요 이 물건에 정보가 되겠죠 그런 것들이 확실히 파악하고 계셔야 되고요 이런 게 물건 얘기할 때 나온 얘기고 그 다음에 손님 물건만 있으면 안 되고 손님이 있어야 되겠죠 매수인 임차인은 손님 손님은 어떻게 확보를 할까요 첫 번째가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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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로 하는 데가 네이버 네이버 요새는 또 신규 플랫폼들이 있죠 원룸 오피스텔 이런 것들은 이제 직방 다방 직방은 너무 비싸가지고 저희는 안 하는데 다방은 좀 그나마 낫고 호객노노 호객노노가 좀 크다가 직방이 사버리는 바람에 애들이 좀 마셔가지고 호객노노 그 다음에 또 요새 또 좀 뜨고 있는 거 공부만 하셨죠 공부 또 요새 또 뜨고 있는 거 아실 아실 첨들 아파트 실거래가 춘말해서 아실 한번 쳐보세요 쳐보세요 아실 보고도 많이 와요 아실 이런 얘기들 아실 그런 거에다가 이제 광고 돈 주고 광고 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하는 거 여러분들 또 과정이 있더만요 유튜브 블로그 이런 것들은 이런 건 돈 안 드는 거죠 광고는 돈 들여서 하는 거죠 마케팅은 돈 안 드리고 이제 시간 들여서 하는 거 그래서 뭐 블로그 유튜브 요새는 뭐 유튜브죠 저도 이제 유튜브 배워야 되는데 아직까지 유튜브 할 시간이 없어 못하는데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이거 덕을 많이 봤어요 10년 전에 강사에서 처음 시작할 때 블로그 덕을 많이 봤는데 이제 초자인데 처음 이제 부동산 하는데 손님을 어떻게 모으냐고 물건도 별로 없는데 사실은 손님을 모으려면요 물건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짱이야 물건이 짱이에요 그래서 부동산도 물건지가 짱이에요 물건지가 갑이야 그래서 물건이 있어야 뭘 할 거예요 광고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광고를 해야 손님이 올 거 아니에요 내 물건도 없는데 무슨 광고를 하냐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물건이 없었어 물건이 없어가지고 광고를 못하고 욕을 했어요 블로그 그래서 블로그 했는데 강서 쪽에서 제가 저희 사무집 블로그 해가지고 연재를 했어요 연재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매수라든지 임차인 이런 사람들이 물건을 집을 얻을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뭘까요 그걸 생각해 봤어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여기에 아파트를 사고 전제 오도록 올까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죠 뭐가 있을까 직장 교통 그렇죠 교육 교육 그래서 교육을 팠어요 제가 강서구의 학군을 다 팠어 시리즈로 냈어요 블로그 시리즈 강서구 초등학교 학군 시리즈 내면요 블로그 같은 건 강의하시겠지만 이런 거 할 때 시리즈 내면 좋아요 시리즈로 내면 어떻게 돼요 계속 유입이 되죠 한 번 보고 1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리즈 1 하 다음에 2 하면 2가 뭘까 하고 또 들어오잖아요 이게 계속 늘어나더라고 그래서 초등학교 학군 그 다음에 중학교 학군 고등학교 학군 해가지고 학군별로 여기 이 동네 가면 그때 지도도 다 그렸다고 강서구 이렇게 동 지도를 그려가지고 이렇게는 어느 초등학교 이렇게는 어느 초등학교 그 다음에 이 초등학교는 어느 중학교를 또 가고 또 이 중학교에서는 어느 고등학교 가고 또 이 고등학교는 대학교를 서울대를 명분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학부모님들이 관심 가질 만한 거 그런 거를 팠어요 파가지고 했더니 그거 보고 전화 많이 오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블로그는 부동산 사무소 이미지 만드는 것 같아요 이미지 그래가지고 이걸 해가지고 물건은 공동중개 저희는 뭐만 있습니까 손님만 있으니까 물건은 이제 우리가 물건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씩 조금씩 켜나갔습니다 그런 거 이제 블로그 할 때 광고 광고는 또 언제예요? 광고를 해 우리 물건이 많아요 광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로 이제 네이버 광고를 많이 해요 아파트 같은 건 네이버 광고를 언제 언제 할까 이런 거 제가 지금 강의하잖아요 우리 사무소에서는 되게 싫어해요 우리 노하우 다 가르쳐줍니다 혹시 다른 김포에서 다 오셨나? 우리 여기 교육하시는 들어오신 교육생분들 어디서 혹시 위례, 성남 여기서 오신 분들 계세요? 응? 어디서 있어요? 용인? 용인은 좀 낫다 다 가르쳐 드렸더니 저희가 두 번째 오픈하는 데 또 신규 입주장 4천 세대 아파트 단지인데 하는데 우리는 좀 이렇게 업무를 제자랑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니까 일 깔끔하게 한다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했는데 입주하고 나서 한 6개월 지났는데 새로운 부동산이 들어왔어 그런데 이미지가 우리랑 비슷해 일도 깔끔하게 하고 잠금 처리하는데 인수인교에서도 주고 여기 이제 물품 인수인교에서 다 있거든요 잠금일 날 하자 체크 하자 체크 항목도 쭉 있고요 물품 인수인교 그냥 종이에다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사무소 딱 양식을 만드셔가지고 거기다 체크하시고 나간 사람한테 사인 받고 들어온 사람한테 사인 받는 거예요 나중에 말씀드릴게 그런 것들이 이제 있으면 여기는 임대인이 보기에는 일을 깔끔하게 하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 6개월 뒤에 들어온 후발 부동산이 일을 그렇게 한대 그리고 또 사람들도 괜찮아 그래서 친하게 지냈죠 그런데 나중에 오더니 사실은 교수님 인터넷으로 들었대 유튜브로 갔대 인터넷으로 들으셨대 그러니까 비슷비슷해 제가 아휴 우리 또 라이벌을 키우는 건 아닌지 그래서 저는 근데 이게 천직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강의하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가르쳐드리고 이런 게 제가 좋아서 하는 건데 우리 사무실 직원들은 매출하고 직결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막 접수장 이런 거 있는데 다른 부동산에서 훔쳐가는 거거든요 여기 막 접수장이 있어요 안에 손님 받았을 때 접수 어떻게 받는지 접수장 이런 거 양식이 있으면 다른 부동산에서 훔쳐가고 하는 건데 제가 책에다 이렇게 넣었더니 제발 대표님 그 책에다 접수장 좀 넣지 말라고 막 그런다고요 혹시 그쪽에서 오신 분은 계신가? 안 계시죠? 여담이고 다 같이 잘 되면 좋죠 그런 관계 있잖아요 친구이자 라이벌 그런 관계들 많아요 어쨌든 광고 얘기하다 할 거예요 광고를 언제 광고 그런데 부동산을 하시면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를 모르세요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를 모르세요 물건 얻을 때 물건을 잡기 위해서 물건 작업이라고 하거든요 대표적인 물건 작업을 뭘로 할까요? 전화 작업이에요 전화 작업 전화 걸어서 우리 사무소에다 물건 내달라고 전화 작업을 하려면 데이터가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얘기들은 나중에 마이크 없을 때 하고 그 다음에 전화를 몇 통을 할까? 하루에 혹시 매매 임대 전세계에 없으신가요? 그 다음에 기존 물건이 우리 저희 사무실 컴퓨터에 다 데이터가 있으니까 임대가 끝나는 거 전월세 들어가는 것이면 임대 한 5개월 전에 미리 전화하죠 재계약 여부 기존 임차인이 계속 살지 나갈지 계획이 있는데 그런 걸 5개월 전부터 다 작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한다고 하면 하루에 전화를 몇 통 하나 할까요? 저희 사무실 법인 대표님은 400통이에요 하루에 하루에 400통 하는 걸 제가 봤어 직원들 중에서 제일 많이 하시면 진짜 성장하기 정도는 120통 하시더라고요 전화하자면 평균 한 40, 50통 조금 편하게 하시면 한 20통 하셔도 돼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물건을 잡고요 전화 작업해서 그 다음에 그 어렵게 잡은 물건을 이걸 해봐야지 이게 이 물건이 소중하다는 걸 알아 어렵게 만들어서 한 50통 해가지고요 50통 해가지고 물건 4개 나오죠 그러면 막 난리나요 사무실에 나오면 4개 잡았다고 전세 4개 얻었다고 그래서 이제 물건이 나오면 이제 뭘 해요 광고하잖아요 그럼 광고를 언제 하냐고 네이버에다가 광고를 올릴 때 아침에 올릴까요? 아침에는 전화 작업 잘 못하거든요 아침부터 전세 계획 있으신가요?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11시 정도 한 그 정도서부터 오후 시간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제 광고를 언제 하냐고 시간이 나면 오전에 할까요? 오전에 하잖아요 그럼 뒤로 밀려요 광고가 올라가는 순서가 최신 순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같은 날에 올려서 내가 아침에 하고 옆 부동산은 오후에 올렸어 그럼 옆 부동산 같은 물건이에요 같은 물건에도 위에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광고 시간이 저희 사무실 따로 있어요 이 시간은 광고 올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4시에서 5시 사이 그 정도쯤에 올린다고 되도록이면 그날 이 네이버 업무 광고 올리는 업무 제일 마지막에 올리는 걸 추구해 왜요? 밤새도록 내게 맨 위에 있거든 광고 광고 상단에 밤새도록 밤에는 올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내게 제일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올리려고 이런 것들 광고 그 다음에 매칭이 제가 제일 못하는 거 사람들하고만 하고 수다 떠는 걸 못해야죠 주로 어머니들 아주머니들이라서 이건 신뢰를 쌓는 게 이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것도 노하우가 있어요 집 보여줄 때 어떻게 보여주는지 그런 것들 얘기할 거고요 이런 얘기들은 나중에 5회나 6회 때 우리 법인 대표님이신 추선희 대표님이 오실 거예요 여자 대표님 계시거든요 그 분이 와서 더 디테일한 얘기 디테일한 얘기 해드릴 겁니다 계약이 있을 사무소 일정에 따라서 제가 강의 계획서 있죠 강의 계획서 5회에 잡혀 있죠 강의 계획서 5회에 맨 옆에 추선희 대표라고 되어 있잖아요 5회로 잡아놨는데 혹시 그때 계약이 있을 수 있어서 5회나 6회 때 그때 와서 강의를 해 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계약의 성립 계약의 성립과 같아서는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 아까 계약 성립할 때 보여줬더니 마음에 든다고 했잖아요 계약 성립하기 위해서 계좌 받고 입금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입금하면 계약이 성립된 거냐 이거지 흔히들 말하면 가계약금 이런 얘기 가계약이라면 절대 쓰면 안 되고 가계약은 계약이 아니죠 임시계약이죠 임시계약 할 거면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러려면 불안전한 주의잖아요 이건 계약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려면 차라리 만나서 계약서 쓰면서 계약금 입금하는 게 더 깔끔해요 그래서 이게 확실하게 계약이 성립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법리적 조치들이 있다고 판례라든지 계약의 중요사항이 합의가 되면 계약이 성립하는 것을 보거든요 그래서 계약 문자에 꼭 넣어야 될 필수 요소들 계약 내용, 물건 표시 당사자 표시는 안 해도 돼 계약 장금일, 대금 이런 것들은 꼭 들어가 있어서 문자가 왔다 갔다 하면 계약이 성립된 겁니다 그다음에 계약서 작성할 때요 일반 계약서 작성해 볼 건데 만약에 이게 오피스텔 월세예요 오피스텔 월세인데 주택임대사업자 물건이면 어떻게 하실까요? 띵해요? 주임사 주택임대사업 민간임대특별법은 중개사업법 시간 안 하시나? 그럼 주택임대사업자라는 말은 들어보셨어요? 뭐 뉴스라든지 많이 들어보셨고 시험에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택임대사업자 물건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약을 띵하죠? 오피스텔 월세 하나 맞춰서 첫 계약인데 아주 간단하게 천에 오십 자리 하나 딱 했어 오늘 어제 계약서 딱 썼어요 그랬더니 임대인이 뭐래? 주택임대사업자래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표준임대차 계약서 써야 된다고 표준임대차 계약서 표준임대차 계약서로 쓰셔야 돼요 여기 또 있어요 그것도 한번 써볼게요 그런 것들 얘기할 거고요 그다음에 계약을 하는데요 이게 계약서 작성할 때 각종 상황들이 있어요 상황들 우리가 갭투자 이 아파트를 사는데요 10억짜리인데 10억짜리 지금 시세 전세가 7억이에요 3억만 있으면 사죠 3억만 있으면 사잖아요 그래서 자기 돈 3억하고 7억 잔금은 전세에 놔서 맞추겠다고 이해되시죠? 그러면 매매계약서 쓰고 전세계약도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매매계약서가 먼저 쓰고 나중에 뭐 할 거예요? 전세계약서 쓸 거 아니에요 그럼 전세계약을 누구랑 누구랑 해요? 여러분도 아주 좋으시네 태도가 지금 막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느끼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세계약서를 누구랑 해? 매매계약서는 썼어요 매매계약서는 썼죠? 소유권 이전 됐나요? 계약서만 쓰고 등기는 잔금 치르고 등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소유자는 안 바뀌었어요 그럼 이제 잔금 치르기 전에 전세계약서 쓸 거 아니에요 전세계약서 누구랑 써요? 상황이 이해되시죠? 제가 누구랑 쓰냐? 다 돼요 다 돼요 원칙은 누굴까요? 매도인 소유자가 누구니까? 소유자가 누구예요? 아직 소유권 이전 안 됐다니까? 전세계약을 할 때 소유자는 매도인이잖아요 그럼 매도인하고 전세계약서 쓰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매도인이 전세계약서 써줘요? 안 써줘요 전세계약서 맞추고 잔금 치르는 건 누구 사죠? 매수인 사야 나는 팔고 끝이잖아요 귀찮게 무슨 전세계약서 쓰라고 또 나오라고 그래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매매계약서 쓸 때 잔금은 전세로 맞추니까 전세계약서 쓸 때 나와달라고는 특약을 넣는다고 쓸 때는 해줘요 매도 하고 싶으니까 계약서 쓰고 나서 사람 마음이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계약을 할 때 그걸 특약 문구로 넣는다고 그래서 전세, 임대차, 진액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그럼 협조하기로 한다 해놓고 안 쓰셔도 돼요 앞으로 이런 거 할 거라고 앞으로 이런 거 할 거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느껴보시라고 이런 거 강의하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그럼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했더니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책에 넣은 거거든요 협조하기로 했다고 했더니 계약서는 소주로 가겠는데 그럼 전세 맞추려면 집 봐야 되나요? 전세를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세입자가 집을 봐야 전세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집 좀 보러 가야 했더니 매도인이 어디 밖에 나갔다고 하고 협조를 안 해줘 그러니까 꼭 그것도 넣어요 집 보여주기도 협조해줘요 집을 잘 보여줘야지 전세가 빨리 나가서 장문도 원활하게 맞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아니면 매수인하고 써도 된다고 했잖아요 매수인하고 쓸 때는 어떻게 되나? 매수인이 왜 쓸 수 있을까요? 누가 아니지만 소유자가 아니지만 여러분들 민법션에 혹시 그 임대인은 누구예요? 물건에 임대인은 소유자이어야 한다? 아니죠? 누구면 돼? 임대? 권한이 있는 자면 돼 소유자가 꼭 임대인이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뭐가 있으면 임대 권한이 있는 자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인한테 매도인이 계약서 쓸 때 임대 권한은 매수인에게 부여한다라고 문구 넣어주면 돼 되셨나요? 그러면 전세계약서 쓸 때 누가 안 나와도 매도인이 안 나고 매수인이 써도 된다고 되셨죠? 그런 것들이 특수한 상황에서 계약서 쓸 때 계약서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또 이런 것들 대표적인 것들만 말씀드리면 보통 계약금을 얼마 넣어요? 10% 넣죠? 10억인데요 계약금을 얼마 넣는다? 1억 계약금 1억 들어가면 구속력이 좀 있죠? 10% 정도면 포기하고 계약 깨지는 않을 거다 이런 법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계약금이 지금 3천만 원밖에 없대 지금 현금이 계약을 하는데 곧 생길 건데 지금 계약할 때 계약금 3천만 원밖에 없대요 그럼 안 돼요 1억 넣으셔야 돼요 그럴까요? 아니죠 계약금 얼마로 3천만 원으로 계약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깨지기가 쉽죠 그러면 어떻게 써야 돼요? 특약이 넣는다고요 해약할 때는 매매 대금의 10% 20%로 하기로 한다 계약서 본문 제5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식으로 TR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 그래서 제일 흔한 것들 할 거예요 표준적인 거 요새 또 돌아가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등기법 공부할 때 매매 계약하고 매도인에 돌아가시면 등기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추억이죠? 매매 계약을 해놓고 등기하기 전에 매도인이 돌아가셨어 그러면 상속 등기를 거칠 필요가 없이 그냥 명의는 바로 하면 되는데 신청은 누가 하면 된다 포괄 승계인 상도인이 신청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저도 매매 계약을 해놓고요 매매 계약을 해놓고 매도인이 돌아가셨어요 장금 치르기 전에 매도인이 그럼 딱 생각나는 게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인데 등기수에서 그렇게 처리하는 게 복잡한가 봐요 그냥 깔끔하게 그냥 사망으로 상속해놓고 상속인 명의로 해서 다시 소유권을 잊어내는 그게 깔끔한가 봐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를 해야 한다가 아니에요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고 할 수도 있다 이거지 보통 실무에서 그냥 상속 등기하고 넘겨주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한 점 한 번 있고요 그 다음에 엊그제 엊그제 제자들인데 제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화가 왔는데 아파트를 봤는데요 마음에 든대 그래서 계약금 입금한다고 하고 전화를 했더니 할머니가 돌아가셨대요 소유자가 그럼 계약금 어떻게 입금해야 되냐고 웃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입금하면 안 되지 당사자가 누군지 모르는데 아까 포괄 승계인 그거는요 계약은 하고 나서 이행이 문제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거는 우리 공인중개사 과실이 아니죠 우리 걸 넘어간 거잖아요 우리는 계약은 정확하게 한 거니까 그때는 별 우리한테 부담이 없는 건데 계약을 성립할 때 누구한테 입금을 해야 돼요 임대인 소유자한테 입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임대인이 돌아가셨다니까 그날 돌아가셨다 할머니가 돌아가셨대 그러면 아무한테나 입금하면 상속인이 자식들이 몇 명인지 모르죠 나중에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른다고 그럼 그때는 공인중개사에 과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입금하면 그때는 스톱이에요 스톱이에요 그런 얘기들 그래서 중개해보서 여기까지 해서 이게 이제 계약의 일반적인 흐름이 곳곳마다 문제되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 곳들을 책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교재의 순서는 이 순서예요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또 강의 다 수료하고 나서 교육 수료하고 나서 또 여기에서 내가 이거는 뭐였지 하고 보실 때 이 순서를 보시면 되고 작년까지도 강의도 이 순서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조금 달리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훈련 훈련의 개념으로 해가지고 연습을 좀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 강의 계획서 있죠 강의 계획서 한번 보시면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이니까 업무 전반에 관한 얘기하고 용어 이런 얘기 좀 할 거고 다음 주에 지역 물건 파악해서 대장등본 이런 거 띄워보고 어떻게 보는지 등기부 어떻게 보는지 이거 얘기하고요 올해 우리 공식법 문제 공동담보건로 나왔죠 공동담보건로 어떻게 생겼는지 공동담보건번호는 1년마다 보유한다 됐어요 다 끝났으니까 자격증 땄으면 됐지 몇 점으로 땄는지는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딱 액자에 자격증 있으면 되는 거죠 다 있으면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지역 물건 파악해 보면 지역 정보 이게 규제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달라지잖아요 그럼 자금 조달 계획서가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그다음에 투기 과열 지역 같으면 증빙자료까지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은 공부를 조금 바탕으로 지식을 쌓으실 거고 그다음에 특히 물건이 주택임대사업자가 있었죠 주택임대사업자 물건이면 또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중계를 하실 때 어떠한 것들을 주의해야 되는지 그런 거 할 거예요 혜택 이런 건 안 할 거예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세금 혜택이 어떤 거냐 그런 거는 임대인들이 더 잘 알아 그러니까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중계 중계할 때 임대사업자 물건이면 이러고 이러한 거 주의해야 된다 그런 거 다룰 거고요 그다음에 계약에 성립해가지고 계약금 입금하는 아까 문자로 계약금 일부 입금하는 거 있었잖아요 계좌 받고 그런 거 할 거고 그다음에 계약 진행 연습 한번 해볼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기본계약서 작성하고 확인설명서 작성하면서 확인설명서 구성 이런 것들을 보실 거고요 3회 때는 매매계약서 작성 실제로 매매계약서 아까 상황별 매매계약서 그거 다 할 거예요 하고 그다음에 4회 때는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 계약할 때 상황별 임대차 계약서 그다음에 매매계약하고 할 때요 또 특히 이제 미리 조금 말씀드리면 이게 장금은 5월 달인데요 등기는 8월 달에 해 주겠대요 가능합니까? 매도인이요 매도인이 8월 달에 소유권 이전해 줘야 돼 그런데 매수인은 5월 달에 자기 집이 팔려가지고 5월 달에 입주를 해야 돼 그럼 장금을 먼저 받고 등기는 나중에 해 주는 거죠? 뭐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많아요 다 이제 어떤 문제들이죠? 세금 이슈죠 세금 문제죠 이 사람이 또 오래 보여야지 비가 세다 8월이 돼야지 비가 세는데 매수인은 빨리 두어야 될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거꾸로 거꾸로 등기를 먼저 넘겨주고 장금은 나중에 받는 거 또 어떤 경우가 이것도 세금이죠 대표적인 경우가 제일 많은 게 일시적 1주택에서 종전주택 처분 종전주택은 빨리 팔아야 되냐고 일시적 1주택이니까 내가 주택이 두 개 있는데 전에 거 빨리 팔아야 되잖아요 1년 이내에 팔아야 돼 그래서 5월 달까지 팔아야 되는 거야 내가 비가 세야 그런데 매수인은 8월 달에 돈이 생긴대 그럴 수도 있냐고요 그럼 먼저 등기를 먼저 넘겨주고 장금은 나중에 받을 수도 있다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설계를 해 주셔야 돼 설계해 주셨는데 이거를 납득이 가게 여러분들은 완벽하게 이 구조가 숙지가 돼야지 매도인하고 매수인하는데 설명을 해 주죠 그런 것도 그런 계약서도 한번 써볼게요 매매 계약서 할 때 상황별로 임대차 계약서도 쓰고 물건 확보하고 손님 확보하고 고객 응대 노하우 이런 것들은 추상위 대표님이 해 주실 거고요 그다음에 6회 때 상황별 사례 얘기를 한 번씩 더 해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중계보소 이런 얘기들 하면서 교육을 마치도록 할게요 전체 흐름 이해 되십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할게요 일단 첫째 시간 이렇게 끝낼까요 쉬셨다가 또 가시죠 들을만 하세요 들을만 하셔야 되는데 헤에헤